잡내도 또 없어지고 첫 번째 코스는 닭 한 마리 탕인데요 따끈하게 속을 달래고 앞으로 나올 음식에 가장 중요한 육수가 되니까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냄비에다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보통 밖에서 사 먹는 닭 한 마리 탕 같은 경우에는 닭 뼈라든지 닭 발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좀 더 깊게 진한 맛을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채소를 어떻게 손질해서 해야 더 맛이 깊고 진하게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흙으로 넣으면 빨리 우러나지 않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반을 가르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늘 큰 거는 그냥 넣으면 맛이 잘 안 우러나니까 탁탁 쳐서 저기 고춧가루 양념만 넣어서 닭볶음탕 한 장 정도 넣어주시고 자루 다시 한 3장 정도 넣어주시고요 통후추 넣어주시고요 저희 집에는 월계수입도 없고 통후추도 없는데 그러면 사서 넣어야 될까요? 아니요 굳이 사지 마시고요 월계수입은 그냥 빼셔도 되고요 통후추 같은 경우에는 같이 넣지 말고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나서 후춧가루 좀 뿌려서 드셔도 돼요 물을 닭 한 마리 기준에 너무 집에 없는 재료가 나오면 또 요리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샘플에서 부르륵 계속 끓으면 그때부터 준 약불 정도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셔야 좀 깊게 맛이 우러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뚜껑을 덮어야 빨리 익는 거 아니에요? 조금 잡냄새 좀 날려준 다음에 덮을 거예요 아 그런 것도 포인트군요 보시면은 불순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굵은 채가 아니고요 좀 고온 채 있죠 그런 걸로 하시면 훨씬 이네들이 불순물 잘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수저로 하셔도 되긴 해요 수저로 하면은 국물까지 같이 뜨게 되니까 채로 저 기름 걸르는 망이 있더라고요 불순물 걸르는 망도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따로 그게 나오나 봐요 청주는 한 2큰술에 3큰술 정도 부르르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20분 정도 끓여줄게요 네 기대돼요 열어볼까요? 진짜 칼국수면도 넣고 싶다 저기다 칼국수면도 넣으면 떡도 떡떡떡 자 떡파 나왔고 구수파 나왔어요 끓여가지고 떡도 떡 나왔네요 떡도 좀 드실 수 있게끔 부추 같은 거를 오늘은 다양한 맛을 느껴보시라고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갈라 놓으신 거구나 네네네 간장 소스의 맛도 느껴보시고 고추 소스의 맛도 느껴보시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도 맛보보시라고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물 반 컵 정도고요 진간장 3큰술 설탕 반큰술 식초 1큰술 섞어주시면 간장 소스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저어주세요 고춧가루 1큰술 반해요 닭 육수 1큰술 액젓 1 작은술 청약고추 다져놓은 거 1개 정도예요 마늘 1.5큰술 합쳐서 드실 때는 2큰술 3쌍 양파도 부추도 다진 마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고추 소스도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요즘 메뉴로는 최고입니다 요즘 메뉴로는 최고입니다 하하하하 설탕 설탕 시작 고 RW 껴정 associate столько sufficiently sł 소멌 يع Prefer care Anda